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국TV입니다. 박허, 상혜입니다. 오늘 준비한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디저트입니다. 이름은 허니브레드입니다. 어이나. 이건 허니브레드입니다. 그럼요 입니다. 먼저 이 친구예요. 감사합니다. 한국을 키워두는 상품이 박물이라고 불리. 망원이오팅 수업을 수이로 소재들 수업을 야 수업을 수업을 간엘 아 예 간엘 오 간엘 그리고 간엘 그리고 попад 유 유 한 번은 요구는 로asted multigrain powder 그게 하나의 종류에 많은 그린 그리고 아랫 아랫 아마라 피니 그니까 오전 아이오 아이오 10 아이오 8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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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그리고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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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래서 네 그래서 항상 Honeybread은 이렇게? 항상 이렇게? 네 그리고, 이 윽크림은 윽크림을 받는다 윽크림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이 윽크림을 받는다 네, 이 윽크림을 받는다 네, 이 윽크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 윽크림을 받는다 그리고 소스, 초콜릿과 카라멜 네, 그리고, 이 윽크림을 받는다 카라멜과 초콜릿을 받는다 네 너무 맛있다 네 그래서 한국도 좋아하고 싶다 하나의 모든인에게는 이 윽크림을 받았다 의사는 좀 더 좋아한다 어? 네 음 음 음 음 그다음에 그 부모님을 받는다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! 맛있어! 정말 맛있어! 생각해 볼 때, 그 파는 그에다가 그에다가 그리고 그 한국어 그에다가 물고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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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와우 이 포스트가 좋아해 정말 맛있어 고춧가루 이 포스트가 좋아해 이 포스트가 이 포스트가 하나의 핫다 핫다 이 포스트가 럭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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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포스트가 럭크 럭크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obviamente combina con este postre porque porque este café es como más cargado del expresso y es más un poco más amargo por el café pero con lo dulce del postre muy bueno 음 음 음 음 음 자 오늘은 honey bread 들을 준비했는데요 어 맛은 진짜 맛있어요 다 아는 맛이구요 이제 콜리마에서도 이 맛을 맛보실 수 있구요 어 이제 제가 직접 식빵을 구워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카라멜 대신 가에따 라고 있거든요 가에따는 이제 염소 우유 가지고 이제 만든 캐러멜 이에요 멕시코에선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제 그거랑 같이 이제 초콜릿 소스 또 뿌렸구요 마이크를 진짜로 한국에서 맛보시던 허니브레드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진짜로 메이플 시럽을 넣으니까요 정말 맛있더라구요 그냥 허니 꿀맛 넣는 것보다 메이플 시럽을 같이 섞어서 넣으니까요 더 디저트 같아요 더 맛있어요 그리고 디저트 먹을 때는 항상 이제 커피 아메리카노나 플랫 화이트 아니면 라떼 설탕 없이 드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디저트가 달기 때문에 이런 커피랑 같이 마시면은 예 진짜 환상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자 이것은 저희가 직접 여기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인터뷰는 없구요 이제 만드는 과정 뒤에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구요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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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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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